최악의 맛은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뚜렷하게 급락하면서 말씀을 드릴만한 종목이 없어서 최악의 맛은 제가 SO1을 선정하긴 했는데요. 이게 그렇게까지 최악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유가가 앞으로 조금 흘러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SO1 가지고 왔고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게 변이 코로나 때문에 생각만큼 원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살아나지는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달러가 강합니다. 달러 인덱스 꾸준하게 우상향하거든요. 그러면 달러 가치로 평가받는 실물 자산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요즘에 보면 유가도 낮고 그렇게 낮은 건 아니지만 좀 하락하고 금값, 금값이 또 최근에 단기에 급락을 했어요.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조금 주춤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오펙에 감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펙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국제유가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재고평가 차선이 될 수 있어요. 원유 업체들, 정유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보냐. 일단 원유를 갖고 옵니다. 원유를 갖고 와서 정제를 해요. 정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휘발유, 벙커시우, 나프타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해서 다시 팔죠. 그러면 원유를 갖고 와서 오늘 정제해서 내일 파는 거예요? 아니죠. 가지고 와서 저장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3개월에서 5개월이에요. 그럼 그 저장하고 있는 시기 동안 유가가 올라가면 재고 부분에서 차익이 나죠. 떨어지면 손실을 보죠. 유가가 떨어지는 추세면. 비싸게 싸서 싸게 파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정유주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유가 하락이 정유주에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기관 외국인의 매수 기조도 이전보다는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SOL 같은 경우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정제 마진입니다. 재고 차익에서는 재고 차 손을 볼 수 있어서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정제 마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유를 갖고 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석유로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경유라든지 등유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러면 그거를 바꾸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으니까 마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는 완전 바닥이었는데 지금 8월 둘째 주에 정제 마진이 3.5달러 기록했어요. 전주 대비 0.3달러 상승했어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 국내 유난류 소비량은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차량용 유난류, 자동차 사면 유난류 들어가죠. 유난류 한 번 넣으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계속 넣어야 돼요. 이 부분이 정유주의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고 전체 유난류 수요의 20%를 자동차가 가져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설, 선박 이런 것들이 가져가는데 이 업황 개선에 대해서 기대감이 또 있죠. 유난류 수요가 좀 회복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단을 조금 지지해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궁극적으로 유가가 하락하면 정유주가 가기는 힘들어요.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9만 원 초반 때 지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9만 원 초반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이 부분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정유주는 국제효과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더 주의하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나빠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국제효과가 하락이 예상돼서 그 부분에 의해서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자라는 관점에서 SO1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국제효과가 하락이 예상돼서 그 부분에 의해서